안녕하세요. 한의사강영역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봉양 문제가 집집마다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 부모님들이 엉뚱한 일을 자꾸 벌이시고 자식들이 그를 뒷수습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의료기 체험장 같은 데서 비싼 물건이나 약을 자꾸 사들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마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계속 해녹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그래도 평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인데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녀들 시름도 깊어지고 자식 부부간에도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계속 아프다는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노인성으로 어느 정도 아픈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되는 이상한 병들도 많습니다. 자녀들도 애를 먹는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안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면증에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온몸이 너무 가려운데 약을 아무리 써도 낫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다 다녀봤지만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약약을 먹으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약으로 바꿨는데 이틀도 안 돼 중단했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한약을 더 이상 못 먹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 전문 한의원에서 다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채 사흘이 되지 않아 온몸이 더 가렵다며 중단해버렸습니다. 환자도 괴롭지만 보호자인 자식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동안 왜 양 한방 치료를 다 했는데도 이 할머니의 병은 꿈쩍도 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피부 가려움에서는 피부과 약은 병원마다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꽤 약효가 강해서 심한 가려움도 2, 3일이면 금방 잡힙니다. 계속 재발이 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양약을 아무리 세게 써도 조금 더 가려움이 덜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를 했다면 의료진들이 분명 소화제를 함께 처방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소화가 더 안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수면제를 썼는데 오히려 잠이 더 안 오고 진통제를 썼는데 두통이 더 심해지고 소화제를 썼는데 소화가 더 안 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사의 오진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신체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될 뿐이죠. 몸에서만 병의 원인을 찾으니까 진짜 원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고의고의 비밀스럽게 감춰진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가려움증이 심해진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간호를 하면서 가려움증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뒤에 부쩍 더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전치 또는 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나 인물의 태도나 느낌을 그대로 자신에게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감정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전년병이라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서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는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형성된 복잡한 감정적 요소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몸에서도 똑같이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할머니가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시간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오전 오후에는 하나도 가렵지 않답니다. 그러나 저녁점됨이 심해집니다. 이 또한 할아버지의 가려움증 패턴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포진이나 뽀드락지 않아 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 치고는 피부도 너무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만 가렵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때부터 심하게 긁게 됩니다. 피부 가려움증 역시 정신 심리적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의 분노를 참았다가 피부를 긁는 것으로 해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가려워집니다. 반면 이 할머니는 노인 불안 심리와 연관됩니다. 남편 사망 후에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죠. 마치 왕이 죽고 난 뒤에 중전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힘없고 늙은 뒷방 늙은이 신세인 자신을 자식들이 잘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려움을 많이 호소했고 그때마다 할머니도 자식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준 거죠. 그 사실이 할머니 무엇이기에 각인된 겁니다. 전의 혹은 전치라는 방어기제죠. 결국 나도 피부 가려움증이 있으면 자식들이 더 많은 관심을 나에게 주겠지라는 모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건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디 아프다고 할 때 부모가 마치 큰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아플 때 부모가 더 많은 관심과 큰 애착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더 심하게 아파 버리면 내 부모는 내게 더 큰 사랑과 애착을 보일 거야 라는 모의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가 자꾸 더 아파 버립니다. 조금만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몸이 먼저 아파 버립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짠 나타나서 다 해결을 해준다는 그런 각인이 있는 거죠. 노인들의 불안 심리 또한 이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두려운 건 사실 피부 가려움이 아닙니다. 자식들로부터 관심과 애정, 보호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모의식에는 오히려 피부 가려움이 빨리 나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라면서 빨리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호소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호소 이면에는 정반대의 모의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양약을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더 안 되는 거죠. 할머니의 모의식이 너무도 간절히 그렇게 바라기 때문인 거죠. 자식들 역시도 지금껏 이런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약이 안 맞아서 라고만 여기고 의료진만 원망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좀처럼 잘 낫지 않는 노인들의 각종 신체 정상 이면에는 이 같은 불안 심리가 존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이제 자신이 아파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계산인 거죠. 그로 자식들의 효심과 양심의 가책을 건드리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귀여운 미소를 생존 무기로 삼듯이 힘이 없어진 노부모들은 자식들의 연민의 정을 건드리는 거죠. 이를 통해 자식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요구하게 됩니다. 때론 부모님 자신의 의견대로 자식을 휘두를 수도 있게 됩니다. 아프다는 건 상당히 큰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재벌들이 큰 죄를 지으면 하나같이 휠체어 신세로 병원에 입원부터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분들 중에는 우린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은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라 자식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만 지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걸 봉양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부모께 걱정을 안 끼치는 것과 노부모가 가정 대소사에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구분되어야 합니다. 수용소 한켠으로 내몰아버리듯이 노인분들은 그저 차려주는 밥이나 편히 먹다가 가시라는 건 더욱 불안하고 못마땅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들이 모시기 귀찮을 때 나오는 태도인 거죠. 노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축소되고 점점 죽음만이 가까워 온다고 느껴지깁니다. 비록 경제력은 상실했어도 자신도 여전히 한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건의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는 간절한 겁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에 할머니 의견도 묻고 반영해 주는 식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할머니는 비로소 내가 아파야 아이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심리가 조금씩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리 그 어떤 약을 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자기 내면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신 보호자인 젊은 자식들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번 약이 안 맞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에게 계속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 이 병이 이래서 오는 병이구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할머니 신체 증상에 대해 너무 호돌갑을 뜨는 것도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심을 보이고 진중하게 의료진을 의심하지 말고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보호자들이 이미 할머니 호소에만 휘둘리면 치료는 물 건너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인의 불안 심리를 평소에 보살핌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제야 딸은 어머니가 노인 정도 가지 않고 유독 의료기 체험하는 곳만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수백만 원어치씩 사들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할머니는 그걸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큰 애 놓고 아프던 허리도 조금 덜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허리의 좋아서일까요? 할머니가 좋았던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신의 존재감이거든요. 의료기 체험 사기꾼들은 노인들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친절합니다. 자식들보다 훨씬 더 살갑게 굴고 어른 대접을 해줍니다.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중년 남성들이 술집 여자한테 혹해서 바람이 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할머니도 수백만 원짜리 의료기와 건강식품을 벌써 세 번씩이나 사왔답니다. 그렇게 사온 물건들을 할머니가 다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심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건강 걱정을 빌미로 해서 자식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계기로 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 소비 차원에서만 보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왜 노인들이 그런 것에 혹하게 되는가? 이면에 불안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노인분들이 여기저기 아픈 곳을 호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노인성으로 몸이 아파서 오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몸보다는 마음과 삶의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인지를 자식들이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노인들의 불안 심리와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애착을 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의 표현임을 우회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불이기였습니다. 강한 욕구의 표현임을 우회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